안녕하십니까 엠스톤 배민석 입니다 아 여기는 그 일산 고향에 위치한 삼송 리슈빌 아파트 입니다 여기는 11개동에 천세대가 조금 넘게 있구요 여기도 저희 엠스톤 장비 vms 512 하고 사스 스토리지 1대 숲 24배짜리 사스 스토리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약 500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잠시 후에 설치된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엠스톤 공사에는 디스플레이를 여기에는 실내 관리소 쪽 앞에 영상을 모아놨구요 두번째는 외곽 카메라 쓰레기장 이라든지 뭐 이런 보행로 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해놨구요 여기에는 여기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라든지 리뷰실 화장실 근처 이렇게 책방 이런것들 모아놨구요 잠깐만요 저 지금 들어왔거든요 여기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놨어요 네 지금 작업하고 방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리쇼뷰 삼성 리쇼뷰 아파트 입니다 여기는 NDS 공사 두대가 들어가 있구요 NDS 공사 두대는 여기 밑에 이렇게 한대씩 두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모니터는 여섯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VMS는 오일리 VMS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여기 밑에 다스 스토리지 18테라 34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는 저희 김강인 과장이 열심히 카드랑 VMS랑 채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CMS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근데 여기 경비초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초소마다 또 C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갖다가 각 동별 받는데를 보고 있습니다 네 CMS에 대해서 잠시 간단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여기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고정된 바드퍼마이사인데 여기 키를 하나 화면 모드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게 있어요 여기가 병합 이런식으로 병합 확인하시면 이런식으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합 이런식으로 바꿔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구요 기본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화면 모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 모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똑같이 비디오 월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모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니터 어디 한군데에다가 전속에서 띄면 이런식으로 바뀐 모드 화면 모드로 이렇게 출력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 정도면 병합 여기에만 병합 여기에 병합 뭐 원하는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런식으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영상을 5월에다가 뿌리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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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